날짜만 잡아주세요. 11월 이후에 자기들이 날짜 잡아. 제가 예약 하나 해놓을게요. 자기가 자기들 취하는 날짜 잡아. 같이 가자고. 우리 갈 챙겨 갈게. 우리가 그러면 해놓으면 돼요? 우리만 날짜 맞추면 돼요? 그렇지. 우리는 상관없잖아. 제주도에 나도 아는 사람 한 명 있어? 제주도에. 된장 보내주신 분? 어디 알았지? 그분이 이별 여행을 여기 왔다가 나한테.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유 참. 잘 살고 있어요. 맨날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셔요. 지금도. 평생이. 지금까지 평생 비행기 한 번도 안 탄 사람이라. 아마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 첫 비행기를 제주도에. 배 타고 가면 됩니다. 아유. 뱀다니는 아주. 우리 자유인이잖아. 우리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 저탄은 딱. 하는 일이 없네. 자유롭다. 백수가 최고라니까. 백수는. 콩이는 사료만 놓고 가면 돼요. 콩이. 사료. 콩이 사료. 지가 따라먹어요? 지가. 넉넉하게 해놓으면. 알아서 딱. 갔다 오면. 남아있어요. 사료가. 그럼 지가 우리 보고 확인하고 마지막 먹어요. 진짜. 통계가 있네. 잘하네. 배고파가 저기에 또 집에 가서. 나는요. 이쁜 짓을 해가지고요. 어디 가도 얻어먹고 다니고요. 그거라도 다녀요. 지가. 그러잖아. 쟤는. 근데 항상 조절이 있다가. 사료통을 열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먹게 만들면 돼요. 통 그냥 주면 다 먹어버리겠네. 절대 안 그러잖아. 그래도 두 그릇인가 주고. 3일만에 왔더니. 남았더라니까. 사료가. 안 먹어. 남의 집에 몇 조금만 또 묶어놓거든. 그 집에 데려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사료만 넉넉하게 두면. 다 알아서 사발.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요. 저기 한철씨. 이분이 수행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수행하면서. 동네. 전 세계 일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있을 거래요. 하나하나 딱 집어넣으면 있잖아. 골뱅이 비슷하게 다 해갖고. 있잖아. 국제공항은 어디에 가야. 이러기 있을 거래요. 그래.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다 여행하면서 있잖아요. 삭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제게 보십시오. 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결국은.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된다니까. 자유롭게. 같이 살자 그래. 우리 형제로 같이 살아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 삽이 딱 필요했네. 삽이 필요했어요. 맞아. 삽 잘 잘 들고 갔다. 잘 들고 갔습니다. 물이 없다. 아무것도. 그럼 풀을 뽑아. 그 자리에서 너. 풀 덮어. 그리고 풀로 덮고 닦고. 그거 다 오는 거지. 거기 물도 있어서. 휴지는 아무리 뒤져도 물 있어요. 잘 왔어요. 다닐 때는 이제 수건. 자기 수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똥고 닦는 수건이 있어야 돼. 닦고. 그래야. 휴지가 여자 자궁에서. 휴지 뭉치 같은 게 막 나왔거든. 여자들은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패드 같은 거. 휴지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자궁으로. 그래서 문제도 생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살려고. 자유인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구속을 지금 당하잖아. 선생님 저번에 그 유리잔을 깨뜨리셨어요? 지금 이 친구가 깨뜨렸지. 이 손에서 다 해결돼요. 버리든지 깨지든지. 나 설거지는 안 하거든. 걔들 가서. 새것이 구경 계시겠네. 깨버리지 그냥. 저도 젓가락을 흘려왔고. 저 밑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에 큰일 났는데. 숟가락이 안 줬는데. 숟가락을 또 내리면 안 돼. 젓가락 하나 주셨습니다. 자기 숟가락 하나 사와야지. 이제 없으시면. 자기 숟가락 하나 들고 와야지. 아유 이렇게 이제 또. 2박 3일이 지나고. 이제 가시려니까. 또 시원. 토요일이네. 10월 30일에. 네. 29일에 갔다가 30일에. 또 앉아서. 영상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씻고. 생방송도 하고. 제가 찍는 건 제가 찍으면. 잘 찍어요. 아 그럼 되겠네. 사진도 잘 하겠죠. 아. 잘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래. 입력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촬영감도 가겠네.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행 가면. 그냥 좀 놀았으면 죽겠는데. 보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사진 멋있게 찍느라고. 사진하고만 놀았어요. 아 그래요. 또 그런 쪽은 또 제주가 있네. 속에서 다 들어있다니까. 답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집에.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내가. 진짜 말을 했네. 내가요. 옛날 지난 영상을 보면요. 뭐 지나가는 말. 스위스 한번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스위스 갔다 왔잖아요. 유럽 그냥. 영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요. 지나고 나서 딱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에요. 그게 한 번씩. 사우러니까. 좀 더 먹어야 돼요. 땀 좀 날려고. 더 마셔야 돼요. 안 먹고서. 한번 가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설사에도 상관없고 하니까. 단식을 한번 해보는 게. 한 3일이나. 신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3일은 단식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따뜻한 차만. 아니 그냥. 그냥 단식시키지 말고. 그 약초에다가. 꿇어서. 다 단식을 시키는 정도가. 한 3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럼. 저절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쫄쫄 굶겨놓으면. 야가. 진짜. 나쁘. 그 방은. 단식하기 좋은 방이거든요. 혼자 괴로워하면서. 너무 먹고 싶으면. 유튜브에. 먹방 보세요. 먹방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네. 집에 한 목록을 작성해 보지. 제산목록 하면서. 냉장고. 설탕기. 이런 목록. 옷 몇 개. 정확하게. 바지 몇 개. 다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재물조사를 하고. 회사에 보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해가지고. 아 이거 필요없다. 하면 이제 버리고. 과감하게. 고사님도 뭐 어디 미국 가면서 한번 버려봤으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물건 사는게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 물건 이걸 사면 또 이게 언제. 언제 나를. 흑밥하게 되는. 의인들이라 두 사람 다. 그래 그게 운명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북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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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박이장이 있죠.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항상 늘. 그래서 이제 아무 여행. 쉽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 이게 뭐 다 필요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제. 쉽게 자꾸자꾸 변하지. 맞어요. 구석에서 자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세상. 네. 뭐 저기 스마트판 하나로. 다 끝나니까. 이게 통합시키잖아요. 옛날에 뭐. 카메라 따로 사야 되지. 그래서 원가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두막 하나 설치하자. 아무래도 현미씨야. 우리 그냥 한 대 타지면 안 되겠다. 저기 안 팔고. 여기다가 원두막 하나 해놓고. 여기 같이 살자. 그냥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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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원두막 하나 설치해. 네. 농담 안이라니까. 하나 자기 돈으로 해. 네. 하고. 그러고. 자리만 하나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해 줄 테니까. 어느 번 하나 설치하고. 네. 그래갖고 막. 그래 살다가.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래 합시다. 팔에 불 뜯어 먹고 있지. 네. 그거 안 되거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흡수를 해야 되거든. 우리는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스타르테도. 스타르테도.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여기 와서. 진짜 우리가. 전세. 달세. 달세 안 받잖아요. 대신. 그 대신에.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이. 아. 차 참 좋네요. 아 좋죠. 여기까지 땡기고. 백차를 하단 드리겠습니다. 백차이. 백차가 하얀 차. 네. 백차를 하단 드시고. 교유님. 아예. haya put gymnastics. 이제. Server Saint Germain. 이곳으로 여기 들어오신다면. 그 사 lady. 우주가 스승이고 Kunst Henry. 자연이 스승이거든. 뭐. 어떤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間違이죠. 스승은 woven. 자연 세계도 못 없으재요. 자연이 스승이고. 우주가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그 공부하는 도반이곤. 그런 생각으로 가면 돼요. 이 세상은. 공부하는 term parenting. 행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집에 그런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10% 받아드릴게 10% 어려운거 있으면 연구하고 검토하고 몸이 안좋으면 자꾸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가면은 회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없어 그쵸? 요번에는 아직 끝장을 보자고 우리가 더이상은 안돼 끝장을 봐야돼 한 몇년도에 장이 안좋은지 16년도에 좀 안좋아가지고 내시경을 했더니 상태가 되게 안좋다고 그전부터 문제가 이렇게 모든 질병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데 보통 발견할때가 한 중간정도 아니면 마지막 있잖아요 보통 정상이 확 드러났다 하는걸 벌써 상당히 많이 그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니까 잘 모르거든요 한 3기 2,3기로 보는거에요 바로 최소한 일단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지 몸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숙제 잖아요 그 짐 정리해갖고 하말나 하동으로 생각해요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요 잘 마셨습니다 네 그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좋아하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가세요 또 오실거니까 연락주시면 지금 놔두시나요 예 알았어요 이거 알아서 잘 정리해놓을게요 예 가세요 네 김선생님 콩아 잘있어 콩이도 왔다 간다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네 예 또 뵐게요 네 오지 마세요 신선생님 콩이가 좀 살았어요 아직은 살았어? 네 아직 살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빨리 어떻게 좀 그래요 아 콩이가 이 비둘기를 잡아가지고요 뜯어 먹으려고요 저 밑에 놨고 어디 갔더라 근데 신선생님이 야가 그거 잡는 거 봤어요? 잡는 거는 못 봤는데 살아있더라구요 숨을 쉬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지나가다가 박혀가지고 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럴리도 모를 수 차라리 저기 뭐 창문에 붙으면 저 밑에 떨어지잖아 여기 밑에 가가지고 떨어지기는 불가능할 거거든요 여기 떨어졌다고? 예 아 불어라 불어요 콩이 콩아 니가 비둘기 잡았나? 보세요 손이 살랑살랑 볼이 흔들면서 예 빨리 불어요 콩이 거짓말 치지 마라 콩아 예 빨리 불어요 예 앞에 비둘기 잡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거 물론 뭐 죽어있는 거 못 먹어도 걔 안했는데 살아있는 거 산채를 잡아갔으면 조금만 네 근데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얘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빨리 불어 보세요 콩아 니가 진짜로 했으면 너 빌어라 신선생님한테 액구증 비둘기만 안 떴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야랭이 이제 묶어놔야 되겠지 그래도 안 봤는데 안 보고서 콩이를 묶이긴 그렇지 아무래도 흔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비둘기를 잡는다고 이거 흔적 같아요 저런데 풀숲이나 아니야 그냥 지가 맨날 풀숲 다녀서 그래 이거는 뭐 조사한다고 뭐 나오나? 비둘기 어디다 치웠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한쪽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오늘은 할 수 없죠 다음에는 콩아 니가 심정이 있는데 물증이 없다 네 저기 새 잡지 마라 새 잡지 마라 예전에도 새 같은 거 잡는 거 봤죠 잡는 거는 봤죠 보세요 손님 틀림없습니다 얘가 얘가 틀림없어요 아 그 살아있더라고 비둘기가 숨어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으도 넉넉하게 주는데 안 먹잖아 별로 좀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기다 한번 사료 남겼는 거 확인해 볼게 사료 언제 줬는데요 사료는 못 먹었는 거 같네 사료 줘요 지금 더 사료는 못 먹어야 돼 액보자는 비둘기는 못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콩아 비둘기 잡아먹지 마라 잉 우리가 괴롭잖아 갑시다 콩이 어떻게 새 잡았어요 콩이 어떻게 새 잡았어요 새가 나루 밑에 나루 밑에 숨이 깔짝거리면서 있는데 콩아 니가 새 잡았나 응 새 잡았어 사료도 많이 주고 하는데 콩이 형 왜 그러세요 쇠를 왜 잡아요 어 쇠를 왜 잡아요 콩이 새 잡지 말아요 날아다니는 새 잡지 말아요 저번에도 내가 새 잡아서 물고 오는 거 봤잖아요 콩이 씨 새 잡지 말아요 응 새 잡지 말아요 빌어요 나한테 빌어요 잘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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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요 이제 다시 안하겠다고 사냥 안하겠다고 빌어요 하지마요 새 잡지 마요 새 너가 두어 새끼 새끼 야 고개 설마 하지만 행 재수 날아가 하게 넉 날아가 한 가지 날아가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야채 주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해야 돼 저리 가요 최선생님도 용서해줘요 이제 이제는 사냥을 안 하겠죠 다음에 사냥하면 어디로 귀양을 보내야죠 그냥 보내요? 안 할거에요 어린 것을 어디다 보내요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한테 강한데 이렇게 약한 말 못하는 짐승한테 내가 약해요 뭐라하지도 못하고 이거 저기 뭐야 뭐 주문 야채 주문 뭐 했어요? 아 그 녹즙짤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하고요 허황우차 이렇게 한 개 해가지고 좀 보내 달라고요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거 우리 뭐 약 안 치는 거니까 손님이 이거 주문한 거 그겁니까? 이렇게 택배 보낼거에요? 야채하고 허황우차 안 봉다리하고 그 야채 3만원씩 보내 달라며 예 그래서 그냥 있는대로 골고루 그냥 쓰러졌어요 이거 있는대로 보내주지 뭐 별거 있어요 우리집에 있는 거 보내주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우리는 약을 안 치으니까 여기 줍도 짜먹고 뭐 또 야채로 또 뭐 묻혀서 샐러드 해서 드시려면 드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밤도 조금 넣었어요 근데 지금때 밤 없어요 재미로 이게 뭐가 올지 모르지 랜덤이거든 그날 뭐 있는거 보내니까 랜덤이라서 요번에는 상추도 보낼려고 상추도 좀 뜯었어요 내가 상추 이거는 좀 부드러워가지고 좀 아 여기도 있고 참 이것도 있다 숯갓 아 갓 갓도 넣을거다 참 갓 다 깍 채워주지 뭐 돈으로 우리는 보내는게 아니고 아니 돈 많이 보내도 뭐 야채 없으면 못 보내주고 돈을 작게 보냈어도 또 야채 그때 많으면 많이 보내줘야지 우야마음이니까 고무배추도 좀 있다 많이 뜯을 시간이 오늘 또 손님이 오늘 범주 선생님 오신다네 여기 충청도에서 왜 오신대요 뭐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거 같네 우리 보고싶어서 오는건 아닌거 같고 복용하하죠 제가 소ㅁ 네 네 네 아 네